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윤중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구요.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른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부산 24도로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구요. 낮기온은 서울과 부산 28도, 대전 29도이며 25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및 경남지역과 포항, 경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구요. 시간당 20에서 50mm 내외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어제부터 기압골에 의해 형성된 강수대는 점차 약화되어 현재는 서해와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경상권에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기압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도권과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구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대별 강수 회부를 살펴보면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북 및 경상권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동쪽지역에는 비, 서쪽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권 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구요. 소나기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의 예상 강수량입니다. 경남권에는 30에서 80mm, 부산과 울산 및 경남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구요. 인천과 경기 북서부와 경북권 및 전라권 그리고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인천과 경기 북서부를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강수구역과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고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